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쏟아지고 있는 뉴스들 가운데 그동안 제가 송은재 TV를 통해서 다뤄왔던, 여러 번 다뤄왔던 부분들, 쟁점들을 중심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6일, 17일 일본을 방문합니다. 12년 만의 일입니다. 정상회담을 갖는 것.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도 같고 또 부부가 나란히 가기 때문에 120년 된 돈가스집에 가서 식사도 한다. 이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 부분, 강제징용 부분에 대해서 해법을 내놓았기 때문인데 이 전체가 지금 한미일 공조체제, 미국과도 긴밀하게 협의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 총리가 상당히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뭐 여론조사에서도 기시다 총리는 여론, 지지하는 여론이 크게 뛰었고 윤석열 대통령은 오히려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내렸다 이런 것인데 기시다 총리가 전반적으로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 결단이 이제는 결실을 맺어갈 것이다. 일본 방문, 미국 국빈 방문, 또 한미일 정상회담 그런 기대가 되는 대목입니다. 이런 결실들이 손에 잡히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변화가 올 것이다. 국내 여론도 변화가 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 대목입니다. 그 다음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북한 노동당 이중대로 전락한 민노총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지난 1, 2월에 걸쳐서 민노총에 대한 사무실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했는데 거기에 북한 지령문이 상당히 나왔다. 윤석열 정부 퇴진 이런 집회를 하는데 헬로윈 참사 때도 이런 집회가 있었는데 민노총에 대해서 북한이 지령을 내렸다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북한의 지령이 너무 구체적입니다. 윤석열 정부 퇴진이 초모다. 이런 식으로 투쟁 구호를 써라. 북한에서 지시한 내용이 그대로 다 드러났고 압수수색을 통해서 모두 확인이 됐습니다. 민노총은 실제 집회 현장에서 이대로 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기현 대표가 당의 모든 총력을 모아서 이 종북 간첩단, 민노총은 이제 종북 간첩단으로 전락을 했다. 전쟁을 선포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노동개혁 또 불법노조에 대해서 전쟁을 벌여왔습니다. 집권 여당이 이런 부분에 보조를 맞춰줘야 합니다. 어젯밤에 만찬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조율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당정일체가 가져다주는 국정의 동력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성일종, 권성동 모두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퇴진을 주장하는 민노총 내부의 종북 세력이야말로 노동자의 적이다. 김기현 지도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반가운 대목입니다. 그 다음 국민의힘의 김재원 최고위원 사죄를 했습니다. 결국 이 지금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게재하는 데 반대한다. 이런 내용 이야기를 했다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관하는 예배에 참석을 해서 이런 발언들을 했는데 심려를 끼쳐서 매우 죄송하다라고 했고 당 지도부에서도 선을 그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부적절했다. 대통령실에서도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5.18 정신을 계승하겠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재원이 이렇게 사죄를 했는데 많은 또 공격이 잇따를 겁니다. 민주당 광주 어디에서 김재원이 거듭 사과를 해야 합니다. 왜 이 문제를 이 단계에서 거론을 합니까? 김기현 지도부가 지금 힘차게 출발하고 있는 이 단계에서 왜 물을 흐립니까? 자신의 소신이든 자신의 생각이든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이야기를 할 장소와 타이밍을 찾지 못하면 상당 기간 좀 자숙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 가지고 지금 논란을 빚을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 김기현이 오늘 황교안을 만났습니다. 지금 안철수도 만났고 황교안도 오늘 만났고 곧 천아람도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직 날짜를 정하지는 않았는데 안철수를 만나고 난 뒤에도 안철수가 지금은 좀 재충전을 해야 된다. 좀 쉬어야 한다. 당에서 만들려고 하는 과학특위위원장을 맞는 부분은 좀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오늘 황교안도 만나고 난 뒤에 화합, 협력 이런 이야기는 물론 합니다. 그런데 뒤끝이 좀 안 좋습니다. 황교안도 대여투쟁은 계속하겠다. 또 이번 경선에 부정 부분이 있었다. 이런 부분들은 계속 따져보겠다 이러고 있고 또 천아람은 자신에 대해서 김기현 지도부가 꾸려지고 난 뒤에도 자신에 대한 비판이 있다. 이런 것이 정리되지 않았는데 만나서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연포탕, 연포탕이 제대로 끓고 있나 뭐 이런 비난도 있습니다. 유승민계였던 탈유승민계라고 하는데 강대식을 지명직 최고위원에 임명을 해서 연포탕을 끓이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가 나뉘고 있는데 김기현 대표가 연포탕을 끓이는 것을 공략이니까 연포탕을 끓여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연포탕을 꼭 지금 끓여야 합니까? 천천히 끓여도 되고 주요 당직은 김기현 대표와 손발이 잘 맞는 사람으로 하면 되고 강대식을 발탁한 것은 연포탕을 끓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른 당직에서 또 연포탕을 끓이면 되는 것이고 지금 전당대회에서 경쟁을 했던 다른 후보들을 만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건 덕담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원래 만나려면 너무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분위기가 좋지 않으면 천하란이 저렇게 삐딱하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일찍 조기에 만날 필요 없습니다. 안철수, 황교안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자리에 만나기로 했으면 깔끔하게 덕담하는 겁니다. 축하하고 힘을 보태겠다. 기자들이 다른 부분 질문을 해도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할 자리가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분위기를 맞춰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만나고 난 뒤에 안철수도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고 황교안 같은 경우에는 지난 전당대회 막판에 이야기가 나왔죠. 대여투쟁. 대여투쟁이 뭡니까? 황교안. 저는 35년 넘게 정치권 취재를 했습니다만 집권 여당에 소속된 당원이 자기 당에 대해서 대여투쟁을 하겠다. 이런 말을 쓰는 것은 당내에서 언제나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노력하겠다. 이런 말은 들어도 당내 비판이 필요하다. 이런 건 들어도 대여투쟁을 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전당대회 마지막에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안철수도 지금까지 아직까지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에 대한 고발 조치한 것을 취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여투쟁이 뭘 말하는 것이며 또 경선 과정에서 부정선거가 또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확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명확한 근거를 제시를 하지도 않고 매번 이렇게 합니다. 천아람도 마찬가지로 자신에 대한 입장이 정리되면 만나자 이러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식이면 만날 필요 없습니다. 연포탕 천천히 끓여도 되고 이제 끓이기 시작했으니까 너무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비대위 기간이 오래 길었고 하니까 좀 빨리 땅을 추슬러서 통합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싶을 겁니다. 그렇지만 좀 미룰 건 미루고 좀 이렇게 숙성해야 될 부분은 숙성시키고 빨리 처리해야 될 부분은 빨리 처리를 하고 노동 관련해서 민노총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 종북 단체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 이런 걸 서두르는 거 잘하는 것이죠. 노동의 그 획의 투명성 법안을 만들겠다. 그런 부분들입니다. 너무 다른 부분에 서두를 이유는 없다라는 걸 지적을 하고요. 이 이재명이 자신의 부모 묘지가 훼손이 됐다라고 해서 SNS에 글을 올리고 또 민주당의 정청내를 비롯해서 몇 명이 나서서 여권을 공격하는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는 이런 태도를 보여서 그때 제가 송은재TV를 통해서 이게 상당히 의문이 가는 것이 많다. 이게 정말 남을 나쁘게 하려는 해꽂이 하려는 그런 주술인가. 그다음 이재명이 이걸 왜 이렇게 자신의 부모 묘에 대한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글을 쓸까. 또 기다렸다는 듯이 민주당의 정청내를 비롯해서 이렇게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격에 났을까. 이런 주술 이런 건 지난 대선 때 민주당 쪽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주술 비방 이런 것을 하다가 사죄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재명 후보 선대위 산하의 조직 상임위원장이던 한 사람이 자신이 술에 취해서 그런 짓을 했다라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저주하는 인형을 만들어서 오살로 이식이다. 이런 짓거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짓거리를 하고 사죄를 하기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재명이 이렇게 부모 묘지 훼손 이게 훼손을 한 것인지 이재명의 주장대로 이게 흉매지 이재명은 또 흑주술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 무속 쪽에서는 흑주술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그런 말은 없다. 흑마살이다. 이렇게 교정도 하기도 하는데 이걸 지금 정확한 내용도 알지를 못한 상황에서 이재명이 무슨 대단한 일이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하고 민주당에서도 이걸 가지고 윤석열 정부까지를 또 모욕을 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모욕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뭐 혹시 자작극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월간 조선에서 취재를 해서 이 무속인들을 취재를 해서 이게 정말 뭐냐라는 걸 밝혀봤습니다. 많은 무속인들이 이게 지금 무속에서 흔히 하는 비방이 전혀 아니다. 국내에는 이런 식의 비방을 하는 무속인은 없다. 본 적이 없는 일이다. 이 무덤에 구멍이 뚫린 것은 두더지가 판 구멍 아니겠느냐 또 무덤 위에서 밟았다고 하는데 무덤을 밟는 것은 나쁘지 않는 것이다. 그 다음 그 구멍을 덮어놓고 있었던 것 두 개의 돌멩이에서 나온 것 글자를 정확하게 이렇게 판명하기에는 좀 어려운데 생명기 하나는 생명기 하나는 한자로 생명살이다. 그런데 이 명자가 생명할 때 그 명자가 아니고 이재명 명자입니다. 그래서 앞에 살생자도 쓰여있고 뒤에 기, 기운기자도 있고 살이라고 하는 말, 오방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이재명을 나쁜 쪽으로 비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재명에게 잘되라고 하는 것일 수도 있다. 글자 내용으로 보면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월간조선에서는 이 주수린들을 취재를 해서 결론적으로 이걸 누군가가 아마 이재명의 열성 지지자나 또는 개딸 이런 사람들이 이재명이 잘되라고 좋은 쪽으로 하기 위해서 이 돌멩이를 묻은 건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하고 또는 이재명 측이 자작극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 이런 소위 비방 이런 것들은 국내에서는 본 적도 없고 또 이 내용이 이재명 명자 한문을 써서 살생자 그렇게 해서 생명기 생명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나쁜 뜻이라고 볼 수도 없다. 어려운 한자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재명은 이게 무슨 대단한 이래서 이제 이재명의 경우와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가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 선거가 있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조상묘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훼손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때 윤석열 후보는 이걸 경찰에 고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체를 믿지 않으니까 이런 주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믿지 않으니까 또 경찰에 수사가 있게 되면 오히려 더 조상에 대해서 또 오히려 더 결례일 수도 있다. 경찰에 고소고발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넘어갔는데 경찰이 지금 이재명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합동수사팀을 꾸려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CCTV를 비롯해서 그런데 경찰이 가보니까 이재명이 이야기하는 것과 조금 달랐다. 현장은. 그래서 이게 정말 주술적인 그런 것이냐 아니면 두더지가 판 뭐 이런 흔적이냐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재명이 굉장히 자신을 엄해하려고 하는 뭐 주술적 행위다. 또 정측내를 비롯한 민주당에서 이걸 가지고 여권을 모욕하는 이런 일을 벌이다가 자기들도 이거 지금 하루 만에 조용해졌습니다. 잠잠해졌습니다. 이게 지금 맞지 않다라는 게 느껴지고 이걸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윤석열 후보의 경우처럼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지금 자신들이 주술을 믿고 있고 이런 주술적인 것에 대해서 이렇게 소동을 부리는 것 자체가 더 사실은 더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뭔가 민주당의 정책 내 등도 이게 지금 부적절하다 자신들도 생각했는지 그 뒤에는 조용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왈부왈부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주술 부분 또 이재명의 부모 묘지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는데 이게 자작극이 아니냐 아니면 이재명의 지지층에서 한 행동이 아니냐라는 게 설득력이 있습니다. 참 해프닝이라고 보기에는 이재명 주변에서는 참 그동안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 가지 뉴스들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